청나라시기 청도에는 만복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복교 위로 많은 상인들이 수레를 끌거나 짐을 메고 물자를 나르곤 했죠. 다리 건너에는 진흥성 반포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원래 주인이던 남편 진춘복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그의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내를 진 마파라고 불렀는데 진씨의 곰보 자국을 가진 아내라는 뜻이었어요. 진 마파의 가게에는 힘들게 다리를 건너온 기름장수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진 마파에게 힘이 날만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씨 따뜻한 진 마파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내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엌에는 보드라운 도브와 소고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것들에 기름장수들의 기름을 조금 덜어다 얼얼하게 볶아내면 힘도 나고 맛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진 마파가 내놓은 야심찬 두부 요리. 기름장수들이 조심스럽게 한입 맛을 보는데 감칠맛 있고 매콤한 중독성에 빠져버립니다. 이후 진 마파의 가게는 이 두부 요리를 먹으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실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은 이 요리를 진 마파가 만든 두부 요리라고 해서 진 마파두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는 마파두부의 시작이죠. 세월이 흘러 진 마파가 죽은 뒤 가족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지금도 영업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뜻한 마음씨에 진 마파가 만든 두부 요리 마파두부 여러분도 드셔본 적 있나요? 이제zenie의 특별필으리 시끄만 känешь 때까지 원述 염스틱스 세월이 전 Autumn 감사합니다.